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장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2장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런데 그 입장이 서로 달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달랐어요 같은 하늘, 같은 땅,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마다 삶의 양식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요 어떤 인생은 마지막에 칭찬을 받고 또 어떤 인생은 그의 이름이 오명을 뒤집어 쓰는 인생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헤롯은 세상적으로는 가장 화려하게 살고 화려하게 죽었지만 결국 그는 역사적으로 더러운 이름으로 남았죠 하지만 그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것 이외에는 이름도 전혀 나타나지 않은 그들의 이름은 지금도 무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폼나고 떵떵거리고 인정받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마지막에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게 훨씬 값어치 있는 것인 줄 우리 믿고 깨닫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마태복음 3장으로 넘어가면서 저는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한 번쯤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의 이름은 세례요한입니다 이 세례요한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어쩌면 공식적으로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뭐라고 칭찬을 받습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을 해주셨죠 도대체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세례요한을 우리가 한 번 쭉 살펴볼 건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어난 곳이 아니죠 예수님이 여기 살게 된 배경은 예수님이 태어날 쯤에 정치적으로 유대인 남자 아이들이 다 베들렘 부근에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이 한 두세 살쯤 돌아오게 되죠 다시 유대 땅으로 그러나 여전히 죽음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잘 가지 않은 가장 가난하고 오지 중에 오지인 갈릴리에서도 가장 촌동네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 살게 되죠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우린 굉장히 궁금한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 마태는 오히려 우리의 궁금증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은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도와 목수의 일을 했을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이후에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낳았을 테니까 누구의 형으로 누구의 오빠로 또 누군가의 아들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다고 봅니다 이 마태의 관심은 예수님의 어릴 적의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즈음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새로운 이야기로 우리를 안내하는데 그게 3장의 시작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때라고 하는 이 시제는 예수님께서 서른 살쯤 사역을 시작할 때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라는 저자가 이렇게 그때라고 하는 이 시제를 기록한 것은 보통 우리가 역사적 문헌에 보면 그게 사실이거나 역사적인 사실일 때 주로 기록되는 용법이 그때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것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서른 살쯤 되었을 때 사해 인근 요단강 아마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큰 광야 사막이 있었는데 이곳에 당시에 유대 사회를 뒤흔드는 한 선지자가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요한이에요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 그러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에게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를 많이 주었던 사람 그래서 세례요한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사람 낙타 털옷을 입고 몸에 가죽띠를 두르고 그리고 머리를 산발하고 정말 외모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입에서 독특한 얘기가 나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의 외모는 볼품 없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짧은 메시지는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기에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저 짧은 이 한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칠 때마다 사람들은 그 말에 가슴을 치며 세례요한 앞에 몰려듭니다 도대체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의 아버지는 예루살렘의 유명한 제사장이에요 사가리아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굉장한 상류층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상류층 중에도 한 1% 안에 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집안,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임신을 못하는 부부였어요 그래서 늦이 막까지 임신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임신이 돼서 태어난 아들이 늦둥이가 세례요한이에요 그런데 언제 태어났느냐 이 시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납니다 아무튼 이 세례요한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제사장의 외아들로 아주 부유하게 부러운 눈길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사가리아 제사장을 따라서 여러 성전을 다니면서 구약의 율법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서 율법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세례요한의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교했지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세속적이었고 정치적이었고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사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었어요 세례요한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걸 젊은 요한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혼자 고민을 하던 끝에 어느 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요단강 그 안쪽에 황량한 사막으로 혼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부터 그는 마치 수도사처럼 나시린의 모습을 하고 그냥 그 들에 있는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 바위 틈에서 떨어지는 꿀들 같은 거를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광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되는 대로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렇게 깊은 영적인 수련을 하는 그에게 오늘 하나님의 감동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임한 감동에 의해서 세상을 향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런데 그 광야를 오가는 사람들이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그가 외쳤던 게 뭐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3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10절에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리라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참 많이 들리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회개가 뭘까요? 여기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미안해하고 때로는 눈물로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당연하게 살아오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건 일주일 동안 살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요 회개합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회개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내가 살아오던 삶에서 나를 완전히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는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면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러나 이 땅에 그리스도니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거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구원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가 천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이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에겐 대단히 불편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사상, 특권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는 다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혈통으로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가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세리나 군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누구에게든지 거침없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이 행동을 촉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사람들의 귓가에는 불편하게 들리는 얘기인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들의 영혼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들을 때는 너무 불편한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사람들이 뭔가 깨닫고 점점점 세례 요한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자인 한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설교 잘하는 게 뭘까 요즘 뭐 이렇게 비대면 시대가 되니까 유튜브에 설교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나오는데 우리 교회도 굉장히 주목을 받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우리 교회 예배에 동참도 하시고 또 예배를 다시 말씀을 듣는 교회 중에 뭐 다 알려진 교회예요 세상 말로는 설교 잘한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근데 제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설교 잘하는 게 뭘까 사람들에게 불편한 메시지고 단순한 메시지인데도 그 단순한 메시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부흥되는 걸 보면서 결국 말 잘하고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선포하는 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몰려드니까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는 회개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세례 요한은 당대에 유명한 대스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스타가 되면 모두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목을 받으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견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대스타가 된 유명인이 되었지만 반면에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 또는 그를 경계하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누구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어느 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워낙 유명하니까 세례 요한을 관찰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사회의 종교의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두 파가 있었어요 가장 큰 두 종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두계파하고 하나는 바리세파예요 지금 말하면 사두계파가 조금 더 힘 있는 여당이고 바리세파가 야당이에요 이 사두계파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친로마적인 입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들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바리세파 사람들은 전통, 구약의 율법 이걸 지키고 이걸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이 두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 사사건건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서로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죠? 자기들끼리는 안 맞아서 싸우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는 동지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거대한 종교 기득권을 뺏길 것 같으니까 공동의 적 앞에서 손을 맞잡은 거예요 그들은 어느 날부터 세례 요한을 이글거리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뭐 이런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시비 걸고 어떡하든지 약점을 잡기 위해서 너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불편한 눈으로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세례 요한도 알아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시비에 걸리면 종교 재판에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상황을 세례 요한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조심하고 지혜롭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느냐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얘기는요 이 마귀의 자식들아 그런 얘기예요 당시에 최고의 종교 기득권층이었던 사두개인들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외치면서 너희들 하나님 잘 믿어라 회계하고 하나님 잘 믿어라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긍지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폭탄처럼 던지는 거예요 독소를 퍼붓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했지만 이 상황은 지금 이 요한이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을 생각하면 자기가 이렇게 무모하게 던진 이야기 때문에 어떤 후폭풍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 다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는 이 말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세례 요한에게는 내 앞에 힘 있는 종교 지도자들 법을 다루는 지도자들도 두렵지만 이 앞에 있는 두려운 힘을 가진 사람보다 더 두려운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육신으로 보면 내 앞에 있는 저 사람들이 두려운 존재인 게 분명하지만 영혼에 눌린 세례 요한에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총과 돈과 명예와 힘과 인기보다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알면서도 그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심정은 그런 거겠죠 이 세상 그 무엇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상황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례 요한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누구나 느껴지는 마음 아닙니까? 저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심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리를 외면할 때가 많아요 지난 6월 우리나라 군대에서 한 여성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목숨을 끊게 된 게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했고 그 부당한 일에 대해서 계속 항변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아니 오히려 다 알만한 사실인데 이걸 은폐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없는 여성 부사관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것들을 자꾸 은폐하고 이 진실을 외면하는 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아무 힘도 없이 외면당하니까 절망한 절망한 끝에 마지막 낭떠러지에서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침묵했을까 그 조직의 문화 속에서 괜히 이런 일에 끼어들었다가 진급이 안 되거나 또는 관계가 어렵거나 혹시 내 보직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심 앞에 진실을 침묵으로 외면했던 거예요 두려운 거죠 괜히 내가 찍히고 이런 거에 구설수에 올라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보고도 침묵하고 불의를 보고도 은폐했던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그런 두려움들을 이용해서 당연하게 그렇게 사는 거야라고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정신 벗적 차리게 해주는 이사야의 말씀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단단해 보이는 풀도 화려해 보이는 꽃도 시간이 지르면 마르고 금세 저버리는 것처럼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것도 그게 돈이든 인기든 지위든 권세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런 스펙들은 영원할 수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미는 스펙 언젠가 사라져버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대신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당장의 잘되는 인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원히 칭찬받는 세례 요한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누가 오든지 간에 거침없이 자기가 전해야 될 말을 전해요 그 메시지는 늘 한결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슨 확신이 있었길래 이런 보금을 거침없이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가 이런 보금을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감동이 있었어요 11절을 볼게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세례 요한은 이 땅을 구원할 진짜 구원자가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사람들은 강력한 보금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야일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리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세례 요한은 내가 아닌 진짜 메시야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있는 그 현장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세례 요한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기에 세례를 베풀다 말고 세례 요한은 긴장하는 걸까 13절을 볼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이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드디어 서른 살 된 청년 예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나타났어요 지금까지는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형으로 누군가의 오빠로 그렇게 살던 예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첫 걸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침없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 안으로 첨봉 첨봉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앞에 걸어 들어오는 저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요 알아봐요 그리고 긴장한 얼굴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도리어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예수님 여기서 유명한 말을 남기세요 15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지금 이것을 해야만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이 세례를 받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할 건데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한다는 인간이에요 죄성을 가진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세례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세례를 준다는 건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흘러오는 율법의 전통 아닙니까? 내가 지은 죄를 동물에게 안수함으로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 세례를 주므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의 몸을 이끌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죽게 하는 이 과정을 밟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워낙 강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성경은 대단히 짧게 표현하지만 15절에 이의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요한은 굉장히 갈등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건가? 해도 되는 건가? 감히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잠시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그 세례를 준비하는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 앞에서 말한 대로 한낱 죄를 가진 인간인 내가 어떻게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 말이 안 되는 이 상황 두렵고 어떤 것이 옳은지 고민되고 주저해야 되는 그 상황 그런 갈등이 연속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결국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어요 어떻게 그 갈등과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께 용기를 내서 세례를 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많은 갈등과 생각이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사명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복음을 외치게 하시고 세례를 주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를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내 사명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돕는 일로 내가 여기 부른받았다 그런 사명을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히 내가 자격도 없고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메시아인 예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 세례받을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시오 그리고 세례 베푼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면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고 대답을 받는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세례를 베푸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17절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가 지내려 자기 위에 일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를 마치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 가지가 나타나요 먼저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원래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특별하게 성령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성령을 내려오게 하셨어요 이 비둘기는 노아의 방주 때도 그랬고 구약의 여러 말씀에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친히 설명하셨어요 뭐 다른 사람의 얘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직접 친히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신약 성경, 신약 시대가 오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걸 암흑기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드디어 400년 동안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친히 설명하셨어요 이런 배경 속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이 시작되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마쳐져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고민되고 떨리는 순간을 만나요 어떤 게 맞나 그때 여러분은 뭘 고려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길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한 역학관계 아니면 내가 선택한 이것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전망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뭔가 고민되는 문제를 여러분이 선택할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자기의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말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이런저런 인간적인 계산 상황적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그의 결정에 선택에 영향을 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본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대스타로서 승승장구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부터 그는 잊혀진 인물이 됩니다 이 세례를 주는 사건이 오히려 세례 요한을 더 인간적으로 유명한 사람 더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그는 점점 쇄해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 등장과 함께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인물이 돼요 그 세례를 준 사건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가 실패한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인간 최고의 칭찬을 받게 돼요 왜? 내 사명은 주님 길을 예비하는 것이지 내 사명은 뒤에 오실 그분을 맞이하는 거지 내가 주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삶이 돼야 돼요 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계획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시대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이 될 때 분명히 우리에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영원히 칭찬받는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에게 칭찬받는 걸 넘어서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아끼고 칭찬하고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과 또 가정 시대의 동역자들로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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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